포스코가 민영화 20년을 맞아 기업시민 역할에 몰두하고 있지만 과거 제철보국을 내걸었던 국민기업 정체성이 지역상생에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1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올해로 기업시민 헌장 선포 3주년을 맞아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시민은 1968년 설립 당시 양질의 철로 산업화 기반을 세워 국가와 민족의 은혜를 갚는다는 제철보국 기념의 자연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포함해 발전시킨 문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최근 포스코가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포항에 세운다고 지난 2월 포항시와 합의했지만 시민들이 약속 이행에 진전이 없다면서 상경시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상경집회 당시 포스코의 기존 정체성인 제철보국의 방점을 찍고 지역사회의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당초 포스코는 철강중심 산업을 넘어 수소와 이처전지 등 다양한 사업으로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 지주사 체제 전환과 서울 본사 설치, 연구원의 수도권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연구원은 국내외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지역반발에 물러났습니다. 지주사 이전 약속과 이행 여부는 앞으로 ESG 평가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